재미있었어? 저희 하이디 이제 픽업을 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제가 또 계속 제가 오랜만에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조금 사연이 있어요 사실 저희 하이디가 프리스쿨에 갔잖아요 지금 한 달 다녔는데 지금 첫날은 첫째날, 뒷째날은 너무 잘 갔어요 울지도 않고 너무 그동안 가고 싶어가지고 호호호 하면서 되게 신나해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학교를 처음 가보고 멜로디가 다니던 곳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엄마랑 떨어져있고 이런걸 이제 처음 경험한거죠 이제 이렇게 떨어진 적은 정말 처음 미국에 태어나서 아마 많이 놀랐나봐요 오히려 첫째날, 둘째날은 울지 않았는데 셋째날부터는 진짜 너무 심하게 울어서 제가 지금 멘탈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멘탈이 나갔어가지고 영상도 많이 못찍... 사실 영상을 찍어놓은 영상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블로그나 LA 놀러가는 영상 이런게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디가 이제 학교 가면은 시간이 생겨서 더 많이 올릴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첫주는 괜찮았어요 첫주는 이제 이틀 저희 하이디가 매일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둘째날까지 너무 잘가서 그때 또 제가 영상만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는 너무 멘붕이 와서 차에서부터 내리기 싫어하고 집에서부터 안간다고 그러고 엄마랑 너무 오래 떨어져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것처럼 너무 진짜 이렇게 우는건 제가 처음봐서 마음이 너무 안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하이디랑 이제 하이디는 멜로디가 다니던 학교랑은 다른 곳을 보냈는데 멜로디가 다니던 곳으로 바꿨어요 결국에는 바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하이디가 멜로디 다녔던 학교는 항상 언니를 픽업을 했고 거의 2년동안 같이 다녔던 곳이고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둘다 집이랑 너무 가까운 곳인데 제가 이제 좀 새로운 데를 한번 해보려고 보냈더니 거기는 좀 안맞나봐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멜로디가 다니던 그 프리스쿨에 지금 가있고 이 학교가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카메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실시간으로 그전에 저희가 하이디가 갔던 학교는 그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마음이 확실히 났고 왜 제가 여기 진짜 안 보냈을까 이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저희가 하이디 보니까 이제 울지 않고 잘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헤어질 때 오늘 사실 조금 헤어질 때 조금 울었는데 이제 놀이터에 가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제 놀이터에서 놀거든요 아이들이 다 올 때까지 아이들이 뭐 좀 모일 때까지 노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제가 가고 나서 쭉 울긴 했는데 그래도 금방 그친 거 같아요 생각보다는 좀 빨리 그래서 그나마 또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이제 하이디가 계속 봤던 분들이어가지고 이제 멜로디 하이디를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에 고개를 보낼 거라고 조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저희 하이디는 멜로디가 다이던 프리스쿨로 다시 옮겼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찍고 싶었던 영상인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저희 집을 수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수리를 안 해봐서 자세히 얼마는 드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보고 보통 이제 평균 얼마 얼마 이런 걸 봤는데 확실히 가격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미국도 그렇지만 제가 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나마 조금 저렴한 편 제가 이제 재료는 저희가 다 사고 제가 화장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집을 많이 고치긴 했지만 바닥도 했고 화장실에도 고쳤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뭐 전기도 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기 비용이 정말 미국이 많이 비싼데 제가 한국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비교를 못하겠고 일단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화장실이더라고요 저희가 화장실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번에 집 수리를 하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그렇게 저희가 비싼 인테리어를 고용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정말 좀 약간 저렴한 평균 평균보다 일단 저렴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집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조금 크레딧을 줘서 화장실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할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변기라든지 욕조 그리고 이런 거를 세면 돼 이런 걸 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모든 재료를 다 구매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노동비만 내면 되거든요 노동비만 그래서 좀 저렴하게 했고 만약에 업체에 완전히 더 맡긴다? 그러면 정말 두 배보다 더 들었을 거에요 두 배보다 더 들었을 거에요 그래서 업체에서 뭐 선택하고 그 업체에서 다 구매를 하고 이러면 확실히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제네럴 콘트랙터가 그렇게 하는 비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스스로 저희 스스로 이제 구매를 다 하고 이제 노동비만 레벌비만 내면 된다고 해서 저희 그렇게 했고 화장실을 총 3개를 다 했어요 저희는 이제 워킹샤워 위에 있는데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워킹샤워가 있고 그리고 변기 했고 바닥 타일 깔았고 워킹샤워 타일도 다 벼고 벽도 타일로 깔았고 그리고 세면대도 갈았고 전기도 다 갈았는데 제가 이제 전기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또 전기 하시는 분들은 또 비용을 따로 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기가 굉장히 비싼 하시는 미국은 약간 기술적이 되게 비싸긴 한데 굉장히 전기가 비싸요 전기 비용은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주고 또 주마다 또 비용이 굉장히 다른데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콘트랙터 분이 이제 제너럴 콘트랙트 분이라서 그 메인분이 있으시고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제너럴 콘트랙트 비용으로 싸게 받으시면 이 제너럴 콘트랙터 분은 거기에 좀 몇 프로 더 추가해서 저희한테 더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을 버시는 건데 이분이 자기는 찰지 않고 이제 정말 그 제너럴 콘트랙트 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저렴하게 한 편인데 사실은 아마 더 비쌀 거예요 욕조가 있었는데 욕조를 떼고 이제 타일하고 워터프루브 바닥을 깔아야 돼서 그 워터프루브 바닥을 만드는 비용만 얼마냐면 타일을 깔고 이런 건 아니고 욕조를 이제 떼고 나면 그냥 나무 바닥이거든요 미국은 나무 집이어서 근데 이게 이제 워터프루브가 돼야 되잖아요 타일을 깔기 전에 이제 물이 들어가도 괜찮게 그러면 이거를 핫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핫맙 샤워팬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은 또 제너럴 콘트랙트 가셔야 돼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면 더 비싸게 받을 텐데 455불 한 50만원에 조금 넘죠 한국으로 하면 이제 워터프루브 핫맙 하는데 한 50, 60? 근데 이거 또 정말 싼 가격이 50, 60 그것만 여러풀을 분만 보시면 이제 타일을 또 주셨어요 타일 이런 거 거 다 제가 구매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구매 비용만 해도 사실은 100만원이거든요 타일이랑 뭐 이런 거만 하면 100만원은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재료는 타일 작업이 6,300불 이게 한 700만원, 800만원 이거죠 사실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이게 되게 작은 샤워실인데 이게 제너럴 콘트랙트 가격이고 아마 개인적으로 했으면 천만원이 넘었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남편 말로는 보통 2천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 하나 하는데 그 작은 화장실 제가 영상은 뒤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화장실 한 영상은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그 샤워룸이 40에서 68인치인데 보통 60인데 저희가 조금 늘려가지고 8인치예요, 그 벽 여분이 있어서 그게 엑스트라 500불이에요 50만원, 5,60만원 그래서 총 700, 800 800 정도 든 것 같은데 그 무슨 화장대 다 빼고 화장대는 비용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샤워실 하나 하는데 지금 거의 800이 들었고 재료비 해서 이제 거의 900이 들었고 그리고 변기 변기는 30만원, 30만원, 4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샤워하는데 천만원이었어요, 천만원 정말 굉장한 저는 너무 비싸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게 욕조 빼고 그냥 샤워랑 변기만 하는데 천만원인데 저희 남편 말로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2천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고 한국은 제가 한국도 비용이 너무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게 비싼 걸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중간 평범한 가격을 했거든요 정말 평범하게 그래서 그 정도고 한국을 찾아보니까 평당 200이란 말이 있던데 다 다르겠죠 인테리어도 대충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찾아본 결론은 그래도 천만원 이하에 할 수 있고 거의 200, 400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이가 정말 싸게 해서 천만원이 들었지 거의 2천만원이거든요 한국이 만약에 200이다? 그럼 거의 10배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노동병이 정말 많이 비싸서 그 분이 타일하러 오시고 타일하는 작업이 힘든 작업이긴 해요 사실은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결론은 대략 10배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10배 왜냐면 제가 정말 싸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들었지 그리고 제가 찾아본 한국 사이트에서 가격 견적을 본 거는 이제 6.0 다 해서 400?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 8 다 해서 근데 저희는 세면대 다 해서 근데 저희는 세면대 빼고 그냥 진짜 병이랑 그 샤워실 작은 샤워실 그것만 해서 천만원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제가 세치를 해봤을 때는 거의 10배가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를 사실 기술을 제가 한국에서 배웠다면 저도 정말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좀 제가 한국에서 인테리어를 했었으면은 정말 기술을 제가 익혔으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그렇게 꼼꼼하진 않아요 저희 남편이 더 사실 꼼꼼하고 저희 남편은 그분들이 다 원하시면 이제 결정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남편은 너무 꼼꼼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다시 또 이렇게 그라우스 슬링을 다 하고 했거든요 사실은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비싸긴 하지만 한국도 비싸긴 한국도 제가 비싸다고 듣긴 들었지만 저희 집이 사실 총 다 하는데 이억이 넘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 냄새 제거하는 데 또 비용이 들었지 저희가 이 스모크 냄새 제거하는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 냄새 비용이 아마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들어있고 그거 빼고 제가 또 페이트를 받기를 다 끝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견적이 다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를 줬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다 봐야 되는데 그럼 끝이 없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저희가 페이트를 밖에 했거든요 마침내 안에는 이미 완성을 했었고 밖에 다 했는데 외부 페인트가 저희가 2층 집이고 하긴 한데 7,800불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하면 900만원인 거죠 그래서 페인트가 거의 페인트가 거의 1000만원이 든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근데 제 생각에 한국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하지 않나요? 한국은 페인트가 제가 얼마 비용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저희가 집이 2층 집이긴 해요 2층 집이어서 좀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외부 페인트치만 거의 1000만원이 들었어요 아무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한국은 얼마나 되는지 한국은 보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페인트 가격이 오르신 분들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아무튼 이 정도 차이가 났고 그리고 전기도 굉장히 비싸요 여기도 전기도 굉장히 비쌌고 아무튼 이래저래 저희가 집들이 영상을 곧 제가 자세히 청소를 좀 깨끗이 하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인테리어를 하면 정말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게 인테리어 일을 만약에 한국에서 하시다가 오신 분이 미국에 일을 오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제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기술을 좀 배웠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제가 기술이 없어서 저희 감자가 여기 자고 있네 아무튼 그리고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콘텐츠를 만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 산지 지금 8년이 됐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궁금한 차이점 혹시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캐시처 해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서 영상을 또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고요 앞으로도 좀 장종 자주 종종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어? 저희 하이디 이제 픽업을 하고 왔어요 하이디 여기 갈 거야? 여기 스코어 갈 거야? 음 오케이 여기가 다행히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진은 하이디 학교에 반에 붙일 수가 있어요 패밀리 픽쳐를 저희 하이디도 가져갈 거야? 짠 에스에아는 도움이 된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여기 학교는 딱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패밀리 픽쳐를 감자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효라 가지고 가 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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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었어? 컵케이크 만들고 Who's birthday today? 누가 벌써 해결이 됐어? 레벨? 레벨? What's your name? 선생님 말로는 조금 헤어질 때 울고 그 뒤로는 울지도 않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카메라로 계속 봤는데 잘 놀더라고요 아직 좀 부끄러워서 혼자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드시고 막 뜨리면 돼 화장실 또 갔어? 먹어 이제 안 물어볼게 너 많이 물어봐 엄마가? 스타바스기 사랑해 좀 슬퍼 지금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지 우리 할비 그 친구들도 엄마는 아무도 없지 그 할비 엄마가 엄청 일찍 픽업하러 왔어 여기가 샤워실이에요 여기는 샤오랑 세면젠는 따로 돼있고 아이고 불을 키면 이래요 근데 팬이 틀어져서 자동으로 조금 있으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랑 그리고 여기 샤워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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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이거 벽 여기 앞에 타일 그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제가 따로 산 거고 이게 바로 사각 그리고 문은 사실 포함이 안 된 가격이에요 문은 사실 아직 견적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되게 작은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불을 키면 어두워서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천만원인데 굉장히 좀 비싸죠? 이것도 다 제가 따로 산 거고 이 살치 비용은 다 따로 포함이에요 변기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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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